네 반갑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자 오늘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종목 DS단석 바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DS단석 오늘도 지금 의미있는 양봉이 좀 나왔어요 5일선 위에서는 안착을 좀 해줬지만 11선에서 지금 막고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쵸 자 22만 5천원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바닥이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자 기준봉이 정확히 한번 나왔죠 근데 이 기준봉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같이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자 이틀에 걸쳐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22일 기준으로 6만 8천주에 대한 락업 물량이 풀렸습니다 그쵸 자 락업 물량 나온 기준으로 환산을 좀 해보면 약 한 14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쵸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로 좀 작용을 좀 했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차전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죠 그쵸 전기차 대장주인 자 지금 테슬라가 힘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밸류체인이 자 글로벌 조종 국면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2차전지 시장이 좀 꺾이고 있고 자 당연히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뭐 에코프로버티 자 LS머트디얼즈 자 DS단석까지 같이 영향을 좀 받으면서 자 주가가 좀 하락을 좀 했는데 자 그래도 오늘 자 의미있는 양봉이 나오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요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쵸 자 오늘 의미가 있던 부분이 뭐냐면은 자 1월 18일날 20만 2천원이 자 어떻게 됐어요 최저점 그쵸 바닥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요걸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자 장 시작하고 나서 20만 2천원까지 찍고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정확히 좀 쳐야죠 그쵸 자 1월 18일날 20만 2천원이 나왔고 자 1월 24일 자 오늘 동일하게 20만 2천원이 나왔습니다 자 쌍바닥을 찍었던 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했던 건 뭐예요 20만 2천원을 안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20만 2천원이 이제 DS단석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지금 바닥구간 확인했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DS단석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DS단석이 제일 답답했던 문제가 뭐였어요 바닥이었습니다 그쵸 자 이 최저점은 과연 어떤 금액인지 우리도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쵸 지금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가 일단 제일 저점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제일 넘어야 될 산이 뭐예요 자 25만원입니다 그쵸 자 1월 18일날 20만 2천원을 찍고 자 다음날이죠 자 25만원 이상을 갔다 왔어요 자 갔다 왔지만 이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정확히 지금 물량을 테스트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DS단석은 제가 일전에 좀 비교해 드렸던 자 에코아이 그쵸 자 에코아이처럼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을 때 당연히 다음날 자 운봉이 나왔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을 3번을 만들어주면서 자 주가를 어떻게 했어요 상승 흐름으로 돌려놨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DS단석 자 오늘 같은 양봉이 자 어저께 나왔어야 됩니다 자 어저께 나왔어야 되는데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어요 자 증시가 굉장히 눌리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개 박살이 났습니다 그쵸 그래도 자 크게 하락은 안 했어요 DS단석 어느 정도 주가 방어는 좀 해줬다 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 DS단석은 과연 20만 2천원이 정말 바닥인지 아니면 20만원을 다시 깰 것인지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20만 2천원을 찍고 올라왔지만 20만 2천원이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셨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했어요 제가 1차적으로 매수가를 드렸죠 자 1월 17일날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동일하게 제가 어떻게 해드렸다 1월 17일날 DS단석 20만 3천원 매수가 나갔습니다 그쵸 자 1월 17일날 나갔고 1월 18일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17일 채 저점은 21만원이었습니다 결국 20만 2천원 20만 5천원 밑에서 제가 매수를 하라고 했을 때 결국은 다음 날인 1월 18일날 저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점부터 자 20만원은 절대 안 깨집니다 그쵸 근데 제가 만약에 20만원이 깨지면 제가 손절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게 저점이 아니라고 하면은 19만원 18만원까지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 자 결국 이거는 바닥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1%에서 2% 정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가 됐지만 손절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오늘 저점을 깼습니까 안 깼습니까 저점을 안 깼잖아요 1월 18일날 나왔던 저점 금액이랑 오늘 금액이랑 똑같은 곳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당연히 매수가 들어갔겠죠 그쵸 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오늘 정말 잘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20만 5천원 500원에 마무리를 해줬는데 자 오늘 과연 20만원을 깰 수도 있을 것이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20만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쵸 근데 20만 2천원까지 내려왔을 때 자 깨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자 또 매도를 하셨겠죠 그쵸 자 이 물량 받아가면서 바로 들어 올려줬고 제가 20만원을 지지를 해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자 제가 손절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20만 2천원에 자 매수과를 드렸지만 자 20만 2천원이 깨지고 20만원이 깨졌을 때 자 1% 2% 손절하는 거 자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결국은 뭐예요 자 20만원을 안 깼기 때문에 손절 안 한 겁니다 아시겠죠 20만 2천원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오늘 비중을 추가해야 되는데 지금 타점 잡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네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 DS 단석이 인재 22만 3천원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과연 어디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매수 타이밍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두 군데서 매수 타점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로 어디 자 장전에 자 매수 문자 1차적으로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이 채널 방에서 안내를 같이 동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010-4903-7423 DS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DS 단석은 단 한 가지만 넘어가면은 자 주가가 이제 폭등이 나올 겁니다 폭등이 나오는 본격점이 어디냐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 25만원에서 27만원을 돌파를 해줘야 결국 30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30만원이 지금 제일 힘든 구간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30만원을 세 번 터치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28만원에서 30만원 구간이 매물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자 27만원까지는 자 꾸역꾸역 올려줄 수 있지만 28만원에서 30만원 사이 매물들이 자 이 구간에서 자 아직 매물 소화가 안됐기 때문에 변동성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쵸 35만원에서 40만원 자 이게 위에 있는 구간은 이제 매물이 없어요 자 여기서는 이미 손절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근데 30만원 밑에 자 이 구간에서는 손절하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쵸 이 27만원에서 30만원 구간은 자 정확한 저점에서 물을 탔으면은 자 지금 어느정도 평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쵸 자 30만원만 잡아도 20만 2천원에 제가 매수가 드렸을 때 자 평단이 얼마에요 자 25만원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지금 고작해야 마이너스 10% 자 이쪽 안짝일 건데 자 이 정도는 어떻게 해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세력들은 정확하게 이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을 때도 자 한 번의 하락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양봉이 어저께 나왔었어야 됩니다 그쵸 자 결국은 뭐에요 자 어제 오늘 매도하신 분 굉장히 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매도를 할 구간에서는 절대 매도를 하면 안되고 자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제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는 거랑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거랑은 자 시간차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채널방으로 자 자꾸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010-4903-7423 DS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DS 단속 입장에서도 일단은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왜냐 지금 현재 주가 방어를 솔직히 잘 못해주고 있잖아요 자 지금 고점 대비 50%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이 DS 단속 입장에서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이 주가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DS 단속은 자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무상증자를 할 만큼 얘네들이 일단 자금이 있는 회사예요 자 영업 매출이 최소한 자 조단위 이상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현금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무상증자를 했을 때 자 최대 1대 3까지 할 확률이 제일 크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자 주가를 올려줘야 되고 자 지금 주당 단가가 얼마예요 자 22만원이죠 현재는 그쵸 상장을 하고 나서 다음날 거의 50만원까지 갔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요 자 액면 분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게 기본적으로 단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쉽게 DS 단석을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럽다는 거죠 그쵸 자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자 DS 단석 입장에서도 다 두 가지의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무상증자를 하느냐 자 두 번째 뭐예요 자 액면 분할을 하느냐 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DS 단석이 솔직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은 엄청 많아요 많지만 지금 현재 상장한 종목 중에서도 자 진짜 엄청나게 상위 1%예요 금액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자 이 금액을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를 하락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 무상증자를 해서 무슨 유통 비율을 조금 더 높이든지 자 제일 좋은 건 저는 액면 분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S 단석은 액면 분할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주가 자체가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만 되더라도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접근성이 좀 쉬워지기 때문에 이 DS 단석은 해결책이 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자 오늘 종가도 중요할 거예요 어쨌든 뭐 22만원 위에서만 자 종가 마감을 좀 해주면 그래도 내일 자 상승 흐름으로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 자 22만원 밑에서 마무리를 해준다면 조금 더 자 어떻게 해요? 자 흔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?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가 들어간 다음에 자 최소한 본절 아니면 약손절 그쵸?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든지 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? 제가 어쨌든 최소한 본절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비중을 못하신 분들은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매수 타점이 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추후에 DS 단석이 주가가 자 급등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? 그때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? 010-4903-7423 DS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? 자 지금 이 2차 전지 섹터가 수급이 많이 좀 빠졌어요 작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?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쵸? 원래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다시 2차 전지 자 이렇게 수급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? 자 그런데 이 DS 단석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 포기할 구간이 아니라고 좀 말씀드렸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솔직히 기정 사실인데 우리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쵸? 그래서 여기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? 자 일단 DS 단석 오늘 종가까지 정확하게 좀 지켜볼 겁니다 뭐 일단 아마 22만원 위에서 자 마무리를 해줄 가능성이 제일 크지만 자 혹시 모르니까 자 종가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한번 분석한 후에 그 분석한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시겠죠? DS 단석 영상 여기까지 좀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